아이돌 견슘생이 있었다 고누이 정말 희개가 이거 뭐지?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다음 파트만 넘기면 오케이 버틸 수 있어 고비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한 순간 21살 나의 데뷔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고누을 하자면 중학과식에 왔다 5년의 생년 예체능계 취준생들을 위한 압축 컨설팅 매니저 잠깐만 연기들로 키우려나 봐 매니저님이 연기 연습도 시키는데 아이돌이다 간지 가이자 유전화 村의 이벤트는 출연을 오파 여러분들은 준비된 아이돌들이시니까 아이돌? 아이돌? 오카네이 메가브란다 시동인의 이나와 그러니까 노래 두 곡하고 총 500만원인거죠 팀 이름이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에? 무슨 프라이?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요? 豪華キャットが特別出演 青春ハチャメチャコメディ アイドル代行します 1月10日 DVDBOX発売